자 일단은 여러분들 바루스는 어 르블랑한테 좀 약하기 때문에 자 Q 포킹 자 여러 식으로 딜교 해주고 미니언한테 Q를 쓴 것보다는 상대한테 써준 게 더 좋아요 자 일단 르블랑 상대로는 여러분들 템은 어떻게 가셔야 되냐면 여러분들 멜모샷을 가셔야 돼요 어차피 바루스가 방관템을 가면 좋기 때문에 멜모샷에 방관 있지 않습니까 연운도 사야 되는데 아 연운 먼저 살 걸 그랬다 아 근데 좀 버텨야 돼가지고 아 와우 나 이거 형이 양궁 대표야 국가대표 오우 어? 혼나는 수가 있어 아프지? 아 좋아 와 아우 우리 팀원들이 좀 봐주기 시작하는군 아 2연속박 지리구요 아하 역시 바루스는 이 맛이지 아 아 아 아 아 아 한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영상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가루스는 평타보단 스킬들이라 무난이나 그런건 좋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